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온 로얀마스터, 긍정의 원더우먼 김은혜입니다. 오늘 사라 국장님이 승급을 하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브리즈본에 왔던 게 2019년이에요. 그때 세일즈 마스터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2월달 브리즈본 원데이 세미나입니다. 그때 다이아몬드 마스터였어요. 그런데 오늘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가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파트너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애터미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 저는 2월에 아이들과 함께 브리즈본으로 휴가를 왔어요. 휴가를 온 거를 법인자님이 아시고 휴가 온 김에 원데이 세미나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때 세미나를 했었죠. 그때 혹시 저를 보셨던 분 계신가요? 네, 저를 못 보신 분도 많죠.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제 별명은 긍정의 원더우먼이에요.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또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제 생각과 같이 진행되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은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고등학교 수학선생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꽤 괜찮은 직업이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저희 집에 생깁니다. 누가 화분을 떨어뜨렸는데 저희 차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범인이 누군지 몰라서 저희가 다 물어야 된대요. 그리고 호주도 혹시 치과 치료비가 비싼가요? 한국도 비싸거든요. 저희 신랑이 이가 아프다고 해서 치과를 갔는데 치과 치료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시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이 일이 하나씩 왔으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왔어요. 저희 남편 월급으로는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차를 한 대 팔았어요. 갑자기 그때부터 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다시 제가 첫 아이를 낳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하나 더 낳자고 그랬어요. 남편 월급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래가 어두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다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미래에 더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애터미를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위기탈출 애터미입니다. 지금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100세까지도 사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도 호주는 복지가 좋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 한 40대가 넘어가면 퇴직을 걱정을 하죠. 그럼 100세 시대에 50에 퇴직을 하면 50년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요?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은 더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은행 이자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원래 갚고 있던 대출 이자가 그냥 두 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좀 어려워하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호주는 어떤가요? 먹고 살만 하세요?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강의를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은 군대에 있을 때 허리를 다쳤었어요. 그래서 항상 본인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죠. 저랑 이때 연애를 할 때 허리가 안 좋은 남자도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긍정의 원더우먼이잖아요. 나는 괜찮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랑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괜찮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자신의 건강 때문에 저희 남편은 시스템 소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소득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할 때마다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다시 저희 남편이 보던 책을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책 중에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책이 파이프라인 우아라는 책이에요. 나는 파이프라인 우아를 안다.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에는 두 친구가 나와요. 마을에서 호수까지 호수에서 물을 길러다 주는 만큼 돈을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한 친구는 열심히 물덩이로 물을 날라요. 다른 한 친구는 땅을 파고 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덩이를 나르는 친구가 그 친구한테 너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어. 너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죠. 물덩이를 나르는 친구가 비웃었어요. 바보 아니야?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물덩이를 날았죠. 그리고 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더 큰 물덩이를 사서 나르기 시작해요. 먼저 집을 바꾸고 먼저 차를 샀죠.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는 친구가 한심해 보였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물덩이를 나르던 친구가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굳기 시작했어요. 물덩이를 나르고 싶어도 나를 수 없게 됐죠. 그때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친구가 파이프라인을 완성합니다. 수도꼭질만 틀면 돈이 나오게 된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남들이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했음에도 제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저랑 저희 남편이 하던 일은 물덩이를 나르는 일이에요. 몸이 아프면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들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계신가요? 애터미 파이프라인 말고 없으시면 애터미를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의사 변호사라고 해도 물덩이 크기가 클 뿐이에요. 그 일을 그만두면 더 이상 수입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은 이 물덩이를 나르는 일이에요. 시간을 들여야만 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95%의 사람이 5%의 돈을 가져간대요. 돈의 95%는 패시브 인컴을 가져가는 5%한테 몰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파이프라인 소득을 만드셔야만 돼요. 그게 이곳 애터미라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애터미를 애터미에서 파이프라인 소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돼 라고 걱정을 했죠. 근데 여러분 위기랑 기회 기자가 한자로 똑같거든요. 어때 시기 그런 뜻이에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위기랑 기회는 같이 옵니다. 저는 이 애터미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위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제 친구들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한 지 10년 정도 됐어요. 맨 처음에는 저도 수입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2년 만에 연봉 1억이라는 패시브 인권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주황색 그래프가 다음이요. 이 주황색 그래프가 저희 남편이 만약에 계속 병원에 다녔다면 어떻게 연봉이 오르느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2년 만에 수입을 역전시켰죠. 그리고 한 3, 4년쯤 지났을 때 두 배가 됐어요. 지금은 세 배 이상이죠.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완벽하게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강의 주제가 위기탈출 애터미잖아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삶에 몇 번의 위기가 왔었습니다. 저희가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위기였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위기는요. 제가 연봉 1억 리더스 클럽 들어갔을 때였어요. 저희 남편이 원래 허리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디스크가 더 심해지면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때 저는 쌍둥이 임신 7개월 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기진통이 와서 산부인과에 입원해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희 남편이 쇼파에 앉아있다가 기침을 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움지어진 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로 불렀죠. 그래서 저는 만삭인 상태에서 119로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몇 일 전에 태어난 그래서 매터미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당장 수술 안 하면 못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부인과에 입원하고 남편은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큰아들은 할머니 집에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케어하면서 남편 병간호도 하셨죠.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엄청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애터미를 하면서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수술을 하고도 3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퇴원을 하고 나서도 30분 이상은 앉아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애를 낳을 낳을 때까지 입원을 해 있어야 되는 상황 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남편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요일마다 수당이 들어오잖아요. 걱정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첫 번째 화요일날 원래 들어오던 만큼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째 화요일도 원래 들어오던 만큼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 화요일도 원래 들어오던 만큼 들어오더라고요. 오! 할렐루야! 너무 좋았어요. 저희 남편은 그걸 보고 더 큰 비전을 봤어요. 와! 이거 진짜구나! 나 빨리 퇴원해서 파트너들한테 이걸 얘기해주고 싶다. 만약에 저희가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을까요? 정말 남편은 병원을 잘리고 저희 가족은 수입이 끊겼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첫 번째 위기를 무사히 넘어갑니다. 두 번째 위기는 이번엔 제가 테니스를 치다가 허리가 디스크가 다쳤어요.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죠.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입원 했어요. 남편이 애 셋을 보고 지금도 한국에서 애 셋을 보고 있어요. 아들만 셋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퇴원을 하면서 잠깐 센터에 들렸어요. 당분간 센터에 못 나올 수도 있다고 파트너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런데 마침 그날 아이가 세 명인 신규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엄마가 허리 수술 했는데 저렇게 얼굴이 밝아 보이지? 이상했대요. 자기가 그랬으면 엄청 걱정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아 이거 진짜구나 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때부터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다이아몬드 마스터 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언제일까요? 저희 모두가 겪은 코로나 입니다. 이땐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렇게 멈춰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집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집에서 계속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수입이 계속 올라갔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코로나 때 집에서 못 나가니까 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애터미를 주문 안 하던 소비자들까지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 소비자가 많았던 저는 계속 매출이 올라갔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누굴까요? 저희 엄마랑 저희 사촌 언니예요. 이거는 7월 일본 석세스 아카데미예요. 저의 스폰서고요. 저의 파트너예요. 로얄 마스터 로얄 마스터 저희 가족은 억대 연봉자가 여섯 코드 입니다. 우리 가족 6 코드 100,000 달러 6 人 여기 제 동생 빼고 다 연봉 1억 에서 2억 이상 이에요. 제 동생은 이제 막 시작했어요. 누구나 다 되는 사업입니다. 자 다음이요. 여기 있는 여성분 보이시나요? 이 모든 호주 분들의 스폰서예요. 제 밑에 있는 저의 파트너고요. 호주 오픈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택배를 많이 보냈어요. 제 파트너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오픈해 달라고 데모를 했어요. 제 파트너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데모를 했습니다. 제가 호주 오픈의 1등 공신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저희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 예요. 원래 커피숍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인맥이 없어서 그 커피숍을 매주 갔어요. 갈 때마다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소개시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 달쯤 갔을 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대요. 자기 사촌 언니가 한국에 놀러왔대. 호주에 연락처를 달라고 그랬어요. 저 혼자 만나러 갔어요. 그분한테 막 애터미 설명을 했죠. 그분은 이미 호주에서 성공을 하신 분이셨어요. 자기 사업으로. 자기는 애터미 사업에 관심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괜찮으니까 제품 한번 보시라 그랬어요. 제품을 보더니 호주보다 싸고 좋은 게 맞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호주 건강기능 식품이 유명하거든요. 한국에서 그런데도 호주 거보다 싸고 좋은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100만 원치 넘게 물건을 사주셨어요. 애터미가 워낙 싸니까 100만 원치 넘게 사면 여러 가지 사신 거예요. 그리고 호주에 다시 돌아가면서 커피숍 하는 사촌동생 야 너 커피숍 하자 해 이러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커피숍 하는 친구가 커피숍이 팔리면 애터미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커피숍이 안 팔리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매주 갔습니다. 그리고 9개월 있다 팔렸어요. 팔리자마자 원데이 세미나를 데려갔어요. 그때부터 바로 사업자가 돼서 제 우측에 가장 큰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퍼스예요. 안 그래도 제 파트너가 1등을 했더라고요. 아까 비디오 보셨죠? 1등이 제 파트너 센터입니다. 퍼스에서 어떤 분이 멜번에 놀러를 놀러 가세요. 그분은 뭔가 할 거를 찾고 있어서 멜번에 사업하시는 애터미 사업 말고 멜번에서 다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을 만나서 그 비즈니스를 배우려고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사업을 알려주면서 애터미도 알려줬어요. 그때 오픈하기 전 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하려면 한국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호주에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소비자 가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퍼스에 사시는 분이 한국에 오신 거예요. 거소증을 받으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데리고 석세스 아카데미도 가고 저희 센터도 가고 그랬어요. 제가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한국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서 다시 호주로 오셨죠. 그분이 지금 퍼스의 에스터 국장님이십니다. 다 제 파트너예요. 퍼스 원데이입니다. 전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는 몽골이에요. 한국에서 어떤 몽골군이 지나가다가 센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열심히 설명을 했죠. 몽골은 제 호주랑 반대쪽. 호주는 제 우측 몽골은 제 좌측. 그래서 그 본부장님이 설명했더니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에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군이 몽골에 살고 있는 가족들한테 애터미를 전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때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줌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센터가 있어야 택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몽골 리더가 한국에 있으니까 몽골에서 센터를 낼 사람이 없었어요. 괜찮다. 센터 없어도 할 수 있다. 제가 그랬죠. 애터미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만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센터가 없었지만 줌으로 열심히 교육에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죠. 몽골에 수많은 센터가 많았지만 택배 때문에 생긴 거지 교육을 하는 센터가 많이 없었어요. 2년이 지나니까 문을 닫는 센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 몽골뿐 오토세일즈 그리고 오토세일즈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몽골에도 세일즈 마스터가 생기면서 드디어 센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교육이 중요합니다. 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영국이에요. 영국 세미나 영국 세미나 런던이랑 뉴캐슬에서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저는 영국에 제 파트너가 없는 줄 알았어요. 세미나가 끝났는데 어떤 분이 한국말을 하면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저보고 오랜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군지 모르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호주를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그 미팅 자리에 있던 분이신 거예요. 한 6년이 지나서 제가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그것도 한 번밖에 안 봤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호주에 갔을 때 애터미 비전을 보시고 호주에서 좀 하시다가 영국으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로 갈 때마다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 이민을 갔는데 영국은 그때 오픈을 안 했었잖아요. 열정이 식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제가 온다는 광고를 본 거예요. 세미나에. 그래서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분을 만나러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옆집에서 컨택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말레이시아 분을 컨택해가지고 세미나에 같이 왔더라고요. 여기는 독일이에요. 제 친구가 독일로 이민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잘 못 봤어요. 제가 회원가입을 해놔도 독일에서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자꾸 탈퇴되더라고요. 가입시켜놓으면 탈퇴되고 가입시켜놓으면 탈퇴되고 제가 애터미 사업 좀 해봐라 그랬더니 독일이 오픈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법인이 독일에 생긴대요. 제가 바로 전화를 했죠. 제 친구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자동차 회사. 남편은 와이프 따라간 거라서 애 키우고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남편이 남편이 남편을 남편을 남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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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센터하면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독일의 두 번째 센터가 제 친구 센터장이에요. 제 친구가 센터장이에요. 이렇게 일도 하면서 여행도 하면서 친구도 자주 보고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애터미 어떤 것 같으세요? 좋은 비즈니스 같으세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제가 되게 뚱뚱 했어요. 이게 저예요. 정말 날씬해졌죠. 제가 슬림바디 챌린지 1회 준우승자입니다. 정말 평생을 뚱뚱하게 살았어요. 제가 H사 제품으로도 해봤는데 실패했었어요. 안 해본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제 살을 빼주지 못했죠. 그런데 이 애터미 슬림바디 챌린지를 통해서 15kg 이상 감량을 했습니다. 20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지금은 좀 봐줄 만한가요? 지금 봐줄 만한가요? 저는 그래서 애터미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뚱뚱했을 때 원하는 걸 적는 게 있었거든요. 전 정말 소박한 꿈을 적었어요. 블라우스를 치마 안에 넣고 입고 싶어요. 자켓을 잠그고 싶어요. 지금은 다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애터미가 너무 좋아야 돼요. 너무 좋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막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오늘도 예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 피부 괜찮나요? 제가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애터미를 통해서 예뻐지고 건강해졌죠. 10년 전이 더 못생기고 늙었어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애터미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나도 수당에 관심이 있어. 나도 비즈니스로 해보고 싶어. 그런 분들을 여기 데리고 오시면 돼요. 우리가 피해주는 거 있나요? 소비자만 해도 이득이죠. 예뻐지고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게 비즈니스로 비즈니스로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연봉이 2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엄청 고가의 화장품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전 무조건 애터미 것만 써요. 이번에도 호주에 오면서 애터미 건강기능 식품과 화장품 헤어바디 제품을 캐리어 하나를 다 애터미 제품으로 채워서 왔어요. 호텔 스위트룸에 있는 좋은 브랜드도 애터미 것보다 안좋아요. 이게 진짜 애터미 제품이 좋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패시브 인컴 까지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제가 맨 처음 애터미 사업을 알아봤을 때 봤던 강의가 있어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 자격증 이라는 제목의 강의 강의 그 강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변호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보다 더 좋은 자격증을 알려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뭐길래 교사 자격증 보다 좋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죠. 교사 자격증이 상속이 되나요? 안되잖아요. 그런데 오토판매자 자격증은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서 5년 정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계속 들어온대요. 교사는 한 20, 30년 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연금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그런데 이게 200만 원이 시작이고 내가 계속 열심히 하면 한 달에 5천만 원 1억까지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세일즈가 되면 한 달에 200씩 패시브 인컴이 들어오잖아요. 이 가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200만 원 버는 것과는 다르다. 한 8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정도 건물을 갖고 있으면 월세가 그 정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오토세일 자격증 따고 싶으신가요? 저도 너무 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토세일 자격증 따고 싶어서 시작했는데도 하다 보면 힘들다고 하세요.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한국의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딸은 발레리나죠. 그리고 엄마는 펜싱 올림픽 메달리스트였어요. 그래서 딸이 엄마한테 엄마나 발레 그만두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왜 물어보죠.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안 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연습을 하는 만큼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서 엄마가 실력은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란다 라고 얘기해요. 실력은 계단처럼 늘어나 라고 얘기하죠. 너가 열심히 해도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어. 그 구간을 지나가면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간단다. 근데 이걸 모르면 이 구간에 그만두고 싶어지지. 애터미 마케팅 플랜이 생각났어요. 너무 똑같아요. 마케팅 플랜을 이해하신다면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 플랜을 정확히 이해하면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까 마케팅 플랜 설명 들으셨죠. 30, 70, 150 중간에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구간을 지나가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일은요. 내가 오토세일즈가 되면서 내 파트너를 오토세일즈로 만드는 일이에요. 펜싱 선수 엄마는 본인이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딸한테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토판매사 까지 길을 가보지 않으면 절대로 파트너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폰서님한테 나 오토세일즈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내가 그 길을 가봐야 돼요. 스폰서님이 도와주려고 그래도 제가 혼자 해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길을 가본 사람은 크라운 임페리얼 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오토판매사 길을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파트너를 잘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은요 세일즈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에요. 시스템을 복제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복제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가 중요하죠. 근데 오토세일즈 세일즈 마스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텀이 시작했을 때는 없던 게 생겼어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 가 생겼습니다. 오토 오토세일즈 마스터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디딤돌 같은 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일즈 마스터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이상을 보름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 는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를 보름 보름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밑에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되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정해드릴게요. 파트너를 세일즈 마스터로 만들던가 그게 힘들면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세일즈 마스터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그 파트너한테 그걸 알려주면 되겠죠. 우리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일입니다. 아까 회장님이 강의 때 사랑 얘기하셨죠. 저희 애터미 사원에도 나오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성공하고 파트너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되면 누가 잘돼요. 스폰서님이 잘되죠.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애터미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어딜까요? 보이네요. 아메리카. 2월 달에 회원 가입한 제 파트너 에요. 한국에 있는 우리 팀장님이 가족이 미국에 사세요.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가시죠. 미국에 갔다가 제품을 전달하고 오셨어. 페이셜도 해주셨대요. 그리고 이분은 한국에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페이셜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줌 미팅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있는 줌 미팅도 들어오고 저녁에 있는 줌 미팅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3월달에 세세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하루에 몇 명을 페이셜을 해주고 다니면서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가셨어요. 이분이 남편이 멕시칸이에요. 그래서 그때 라스베카스 세미나에 스페인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대요. 6시간 걸려요. 그래서 내가 저분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미나 날 시어머니가 안 가신다고 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혼자 가셨어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근처에 있는 명단에서 찾아가지고 한 명을 데리고 갔어요. 친구를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를 가시겠대요. 세일즈 마스터를 가셨어요. 그리고 지난 7월 LA 석세스에서 세일즈 스피치를 하셨습니다. LA는 10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런데 한 7, 8명 정도 초대해서 LA 세미나를 가셨어요. 회원 가입한 지 6개월 됐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전하고 계세요. 전 가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스폰서가 샤르노즈 마스터로 도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호주랑 비슷한 이유일 거예요. 세미나도 거리가 너무 멀고 사람도 띄엄띄엄 살고 독지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사람은 해요. 전 미국에서 이런 미친 사람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이분하고 미팅을 해드립니다. 이덕우 임페리얼 님이 미국보다 호주가 훨씬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파트너가 미국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거예요.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분은 한국 미팅을 워낙 많이 듣기 때문에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이덕우 임페리얼 궁금하신가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해라.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파트너가 나 애터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하라고. 그런데 성공의 8단계가 뭔지 모르고 오토 판매사가 뭔지 모르니깐 그 강의를 100번씩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강의를 듣고 그때부터 100번씩 들으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애터미 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전 여러분들도 다 알려드렸어요. 다음에 왔을 때는 이걸 실천하셔서 정말 여기서 많은 성장을 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인생 시나리오 발표도 보셨잖아요. 저도 인생 시나리오 정말 열심히 쓰는 사람 이었어요. 그런데 인생 시나리오 쓰던 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타고 싶은 차는 다 타봤어요. 저는 저희 집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두 명 인데 차가 세대예요. 제가 자꾸 타고 싶은 차 있으면 사가지고 우리 남편이 자기는 언제 자기가 타고 싶은 걸 사보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건 동생 줬어요. 애톰이 열심히 하라고 다음은 한국은 주로 아파트에서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층간소음이에요. 그런데 층간소음이 없으려면 1층에 살아야 되는데 1층은 좀 어둡고 사생활 보호도 안 되죠.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를 보러 다니다가 5층인데 밑에 집이 없는데 발견한 거예요. 이 아파트에서 딱 한 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돈을 더 주고 샀어요. 그런데 여기로 이사 간 다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열심히 축구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신나게 놀았죠. 애터미가 제가 원하는 삶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애터미에서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네. 여러분들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You guys all can be successful. Wishing your become success in 애터미. Thank you.